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앞두고 정부가 시범기관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당장 교육환경의 질을 맞추는 데에도 걸림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유해시설 현황을 파악할 근고조차 없는 실정인데요. 그런 만큼 통합 이후의 대책 마련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분주하게 등원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곳이다 보니 도로 하나만 건너도 숙박시설과 술집이 질비합니다. 공업사 한가운데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름 전까지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던 이곳도 근처 숙박시설과 번화가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받다가 이달 초 이전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물론 담배 자동 판매기, 성인 게임장,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은 유해시설로 분류돼 입점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유치원을 기준으로 직선 50m 반경은 절대 보호구역으로 엄격한 보호를, 200m 반경까지도 상대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유해시설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인근에 현재 어떤 유해시설이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할 자료조차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파악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유보통합이 이뤄져 가칭 영유아 학교로 통합되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통합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엄청 높을 텐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 당장 2026년도에는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앞두고 법적 규제에 사각에 있던 어린이집의 입지부터 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